히말라야 시닝볼 티벳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히말라야 시닝볼은 티벳 스님들이 제작한 것으로 금, 은, 구리, 철, 추석 같은 서로 다른 일곱 가지 금속끼리 결합하여 제작한 주발 모양의 볼입니다. 손으로 두드려서 만든 볼들은 그 울림도 아름답지만 소리의 진동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끌어줍니다. 연주를 멈추는 순간 소리는 끝나지 않고 마치 메아리처럼 서서히 멀어지면서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해도 소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퍼져가는 것과 같이 히말라야 싱잉볼의 소리 또한 점점 멀리 멀리 물결쳐갑니다. 광대 무변한 우주 저 너머까지 종소리가 퍼져나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히말라야 싱잉볼의 종소리에 자신을 맡기면 머리와 몸이 가벼워지고 감정으로 눌려있던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안녕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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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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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